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태경 씨가 탈락을 한 거죠. 하태경 씨가 이제 탈락을 한 건데 세상사가 참지로 돌고 도는 거죠. 본인은 절대 피해를 안 볼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이란 게 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이제 선거 부정의 피해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상상했겠습니까 인간이란 게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어쩌면 하태경 씨 머릿속에는 내만 국회의원 되면 나라가 골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 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나라가 골로 가든 쓰레기통이 열업 쳐박히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비난하려 의도는 전혀 없고 참 세상사가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나왔네요. 억울할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자료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 요구하는 하태경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를 해라. 경선 자료가 조작이 된 것 같다 이런 게 아닙니까 오늘 신문들이 다 대수특별했네요.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보도했고 주간 조선에서는 경선 탈락 하태경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다. 아니 그토록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를 그렇게 이름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라지 여러분들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뭡니까 모욕 주고 조롱했던 하태경 의원께서 정작 본인의 여러분 경선에서 어마어마하게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 사이 여러분 격차가 나니까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이름들 중심적이고 얼마나 편리한지 자기 경선 결과는 수학적으로 믿기 힘들고 4.15 총선 결과는 내가 당선됐으니까 수학적으로 믿어야 되고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께 경선 원데이타 공개를 요구합니다. 경선 결과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한 거죠. 본인이 오지게 당한 거죠. 본인이 당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천하의 하태경이 어떻게 여러분들 여론조사 조작에서 여러분들 걸려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3명 경쟁이었던 1차전에 46.01% 이해운 2등 후보는 29.71% 이영 3등 후보는 25.9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명이 이루는 결선에서는 제가 50.87% 이해운 후보가 49.18% 나왔고 이해운 후보 5% 여성가삼점으로 51.58%가 되어 최종 0.71% 차이로 졌습니다. 3명의 1차전에 46.61% 2명 2차전에서 57.87%가 되고 이해운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49.13%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나 확률적으로 믿기가 좀 어려운 수치입니다. 어렵겠죠. 3천만이 봐도 다 조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안 나와도 다 조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이 4.15 총선의 조작 결과입니다. 그거를 그때는 전혀 그냥 깡무시하고 뭡니까 민경욱이 조롱하고 이러면 한교환을 조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코미디인 겁니다. 내가 당선됐을 때 당선되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표변한 겁니다. 이번 경선에 대한 저의 최종 입장은 경선 원데이터를 확인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경선 원데이터는 로고 로데이터 음성 파일이 포함돼야 됩니다. 모바일 투표 ARS 투표를 다 실시했을 것 같은데 다 요구하는 겁니다. 경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너무 여러분들 시한한 일이나 조작을 한 거지 나는 4년간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측보는 뭡니까 감이 딱 오죠. 어 이거 조작했구나. 이게 조작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1차 경선에는 하태경이 46.01% 이해운이 29.71% 이형이 25.99% 나왔는데 2차 결선에서 하태경이 50.87% 어떻게 이해운이 49.13%가 나오죠. 그래서 가산점 50.50% 해서 51.58%가 딱 승리를 만들었네.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표본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1,0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면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데 1차 경선과 2차 경선에 아무리 3등한 이형 후보가 나가더라도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1차 경선과 2차 경선이 모집단으로 추출한 표본집단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운이 1차에서 29.71%인데 2차에서 51.5% 49.13%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점 몇 배 정도 차이가 난 겁니까. 49.13%에서 29.71%로 여러분들 나누면 몇 프로가 나오는 겁니까. 여성 가산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성 가산점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국힘의 경선이 정직하다 안다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포함해서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준석 당대표될 때 선거결과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모바일 투표, ARS 투표가 모바일 투표가 이런 표본수가 11만, ARS 투표가 3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표본수인 거죠. 그러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다 같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 나경호는 뭐죠. 모바일 투표를 낮추고 이준석 모바일 투표를 올려줘서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2021년 6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입니다. 뭐 한 겁니까.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건 거죠.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 6월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때는 정상적인 선거였냐. 자료를 발표 안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때도 나경호는 꿇어 앉히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윤시민이 뭐 심윤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이러면 작업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정직했겠냐 이야기죠. 다 썩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부터 모든 게 다 썩은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태경 씨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태경 씨한테 좀 나무라고 싶은 것은 네가 당하니까 네 눈에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냐. 네가 당선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보다 훨씬 심한 결과가 나왔는데 너는 왜 침묵했냐. 침묵하기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뭐죠. 본인은 당선됐으니까 뭐 그냥 안심했던지 그냥 선거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잘 됐다. 오시고 만나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는 아닌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내 이름 경선과 당대표 경선 등의 대부분 선거를 다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작인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들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여러분 당대표가 될 때는 이런 자료까지 이제 발표를 안 했죠. 그냥 뭉개버리고. 대선도 이렇게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컷오프 되면서 다 뭉갰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참 창피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 jih님이 제공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조작해가 사전투표를 사전투표의 위조 사전투표제를 왕창 문재인 후보한테 쑤셔 넣어줘 가지고 서울의 25개 선거국의 한 군데도 뭐죠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에서 전부가 다 플러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잘 이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사전투표 표를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서를 확보한 다음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을 7.55%를 부풀려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만 7771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죠.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사이에 엄청나게 플러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아마 17.5% 김태우는 마이너스 17.5%가 나온 거죠. 2021년도 6월 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관리를 했던 당대표 경선 이준석이 당선될 때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모바일투표 득표율에 왕창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모바일투표 득표율과 ars투표 득표율에 이준석은 플러스 10.92% 만들어주고 나경원은 이런 마이너스 7.82%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당한 선거는 어떻겠냐. 1차 투표 2차 투표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2차 투표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이해운이 함께 표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29.71%가 갑자기 49.13%를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에 대해 찍소리 못하는 거죠. 대통령이 입을 왜 다물겠습니까. 다 한 팩을 있는 일입니다. 다 함께 헤쳐먹는 겁니다. 그렇게 헤쳐먹으니까 무슨 의사 계획을 할 때 내가 제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쟤들 또 표 따기 위해서 한 건 했구나. 그런데 잘 안 돌아가네 이런 거죠. 표 따기 위해서 한 건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건 했는데 계획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피의자 이러면서 조지든지로 조졌는데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의사들이 반발하고 누가 반발하고 이래서 지금 좀 진흙탕에 빠졌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의사들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되니까 표 두드리는 수류가 쭉 내려가는 거죠. 다음에 선거를 완전히 조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호재를 만난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뭡니까 2월 말까지는 우리 국민의 당에서 선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목숨 걸고 이름 추진했던 의사 의사 정원 정대 정책이 수렁탕에 빠지면서 민심이 표변해 가지고 이번에 크게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하태경 의원 보고 정신 좀 체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네가 당하니까 이게 뭔지 알겠냐. 세상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양반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된다. 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모집단의 특정후배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싹 무시하고 사의로 총선 이후에 선관이 대변인처럼 활동한 하태경이 당신은 주온 글씨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네 문제를 거론할 거다. 내가 잘 안 죽을 겁니다. 건강관리를 워낙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지금 결의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죠. 칼 다리를 한동훈이 쥐고 있는데 칼 내려놓겠습니까. 칼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지만 하태경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당선됐을 때는 철두철만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고 당신이 문제가 생기니까 꼭 같은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중적이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겠죠. 그게 내 자리인데 그게 내 자리인데 내가 국회의원에 나와야 되는데 병걸리겠죠. 억울해서 살 수가 없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잠도 잘 안 올 겁니다. 머릿속에 어른어른 해 가지고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국힘이 한 겁니다. 선관위가 국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잘 통할 테니까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폼만 잡고 그냥 깔아뭉개겠죠. 칠복인인처럼 맨날 며칠 몰라라 그냥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면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 무슨 권위가 쓰고 뭐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표 줘봐야 다 빼앗길 건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훈하고 이런 이준석 이런 당대표 당선시킬 때 여러분들 선관위가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조작공화국답게 모바일 투표 이준석이 표를 왕창 넣어줘가 보면 이준석이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죠. 이 공직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은 조작 안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럼 공방송을 어떻게 보셔야. 당연히 조작하죠. 문제는 뭐냐. 몇 퍼센트 할 거나 남은 겁니다. 나는 화끈하게 할 걸로 봅니다. 어차피 화끈하게 하든 미지근하게 하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찍소리 못할 거니까 이미 시연했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가 기준으로 33.3%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도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박 전 국힘당 국회의원 했던 소아 외과의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 치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의사정원 정원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사람들을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설득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하시다 이렇게 믿어야 하면 대통령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엄마 그냥 깡머리만 써가지고 뭐죠 한 건 해야겠다고 생각이 완전히 지금 진흥탕에 수렁탕에 빠진 거죠. 오늘 이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걸 보고 이게 뭔 괴담이고 음모론인가요 김소연 변호사가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증거보전 신청 절차나 재검표 과정에 여러 번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멸감을 주고 모욕했던 하태경 의원이 자기 경선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논평한 것이 이게 뭔 괴담이고 음모론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시니클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4.15 총선은 그렇게 깡 무시하고 뭡니까 조롱하더니 네 문제는 뭡니까 막 이렇게 방방 뜨냐 그게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에 대해서 성KB님이 부정선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이황헌님 국힘당 전당대회 때는 로데이터 공개하라는 요구에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분이 이번에 로데이터를 사랑하시네요 내만 당선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홀가닥 넘어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내만 국회의원 해먹으면 땡인 겁니다 중국인 투표권 박탈 반대하던 정치 아따 총선 때는 나가 이겼으니 의욕 제기도 싹 다 음모론이지만 이번 경선은 내가 졌으니까 검증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꼭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달래님께서는 하태경이 안 돼서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섭섭했겠습니까 그동안 유원기님 저것은 믿기 어려운 수치라면서 부정선거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비율에 대해서는 왜 믿는 거죠 하의원님 이번 경선의 수치가 엉터리니 조작이라는 겁니까 그럼 총선과 4.15 총선과 문재인 대통령 선거의 그 투표는 조작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다 똑같은 거지 수학적 합리적 통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무시하던 이 양반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너무 웃깁니다 이봉중님께서는 스스로 당하니까 참 억울한가 봅니다 억울하겠죠 국회의원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경선 부정을 통해서 엉뚱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의 부정경선 주장 부정선거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투쟁을 협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먼저 부정선거 이슈를 터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걸 보니 확신하고 있군요 하태경 씨가 떨어지니까 밥맛이 좋습니다 부정선거에 부정적이던 하태경 씨가 무슨 소리를 나오는지 저렇게 여러분들 광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집단 1위 1차 경선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2차 경선도 동일한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이영 후보가 여러분들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태경도 좀 올라가고 이해운도 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태경은 여러분 4% 올라가는데 이해운은 20% 올라가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4.15 총선을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선거 조작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사전투표의 표를 집어넣어 주고 모바일 투표의 표를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뭐죠 1차 투표의 이해운은 함께 이런 표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과 표본집단 1위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태경 의원의 수학적 통계학적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칼자루는 한동훈 씨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묵사라고 넘어가겠죠 이게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오염이 돼 있고 국민의힘의 경선도 모두 다 당내 경선이든 대선 후보 경선이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맨 메이드 넘벌 선거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다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죠 그러나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또 다루어야 될 주제는 국민의힘의 경선 의혹 문제가 또 민경욱 의원이 제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낙선자와 당선자를 구분하는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나경운을 낙선시키고 이준석을 당선시킬 때의 결과인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작을 한 거죠 나경운을 낮추고 이준석을 높여 가지고 정상적인 경우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의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비슷합니다 다 오차범위입니다 나경운과 이준석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안 되는 거죠 0의 3% 이내에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나경운은 모바일 투표를 훔쳐주고 이준석은 더해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격차를 벌리게 한 겁니다 선관위 작품인 거죠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하고 ar의 투표가 이렇게 격차가 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여기에 하태경 씨 안기도 일어난 거죠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아마 정거물을 최정한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표본 집단을 가지고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가 세 번이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표본 집단을 딱 정해놓고 투표 성향을 다 아는 겁니다 누구누구누구가 누구를 찍는다는 걸 그건 뭐 여러분들 그동안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다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아는 거죠 본인들 투표 성향에 맞는 표본을 제공하게 되면 그 표본을 제공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모바일 투표나 ar 투표를 누가 여러분들 간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에게 인천광역시 연수월 경선의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제 뭐 민경욱 후보하고 하태경 후보가 여러분들 합동작전하면 되겠네요 적가의 합동작전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남의 당이 되었지만 한때 제가 몸담았던 국힘당의 경선 과정에 엄청난 부정이 저질렀지 않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최정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봐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저를 컷오프시킨 것이겠죠 뒤늦게 철든 하태경은 열심히 부정 경선 투쟁하며 자력 경쟁하기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인천 연수월의 경선에서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벌어졌으니 한동훈과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여부로 판가람 날 것입니다 아니 벌써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의료의사점은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의사표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 화끈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근거 끈덕질을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공직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수월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만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론조사 조작이 필수 불가하기를 하고 사전에 여러분들 본인들이 조작하기를 원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여론을 조작해야 되는데 여론을 조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김대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막말 파동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유가 그래서 이런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겠죠 북미 싱가포르 여러분 회담을 바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에 여러분 기획했지 않아서 하루나 이틀 전일 겁니다 그 끈덕질을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의 막말 파동을 정폭시켜서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성을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그냥 조작기에 필요한 이벤트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김대업이를 등장시킬 수 있고 중국집에 이런 짜장면을 등장시킬 수 있고 아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국힘당이 대패했군요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이벤트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의사정원학대 문제로 활용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호재를 만난 겁니다 지금 아마 그쪽 사람들은 띵호와 띵호와 띵띵띵호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완전히 걸려든 거죠 한껏 여러분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그걸 어문놈이 다 낚아챈 겁니다 의사들이 반발하고 의사들이 여러분들 사표 던지고 하면 뭡니까 국힘당 여러분들 처음에는 선전했지만 막판에 뭐죠 의사 문제가 여러분들 수령탱에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격차가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선거 그냥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나온지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위조 사전투표장에서 만든다면 집은 너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어넣을 거냐 그것만 결정된 거 아닙니까 151석이 그걸 하거나 210석을 하거나 그 두 중에 하나 결정하기도 저는 화끈하게 할 걸 봅니다 화끈하게 이러면 화끈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 도리를 치겠죠 수가 그렇게 얇아가지고 우파들은 정직이 생명이 돼야 되고 좌파들에 비해서 항상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어거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좌파 이러면 흉내낸다고 한껏 하겠다고 이러면 그렇게 기획해가지고 된통당하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을지 아니면 조작 안 할지 조작 안 할지 않을 겁니다 11번 해가 재미를 봤는데 왜 조작 안 합니까 조작 당연히 하죠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같이 눌러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힘당의 경선 부정 문제가 함께 더해지게 되니까 이제 참 곤란하겠죠 이게 4시간 전에 떠오른 거고 3시간 전에 역순으로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무려 4번의 전화가 왔어 3번이 아니네요 그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까 그러니까 딱 본인들이 원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초본집단을 그냥 제공한 거겠죠 그러니까 4번을 전화를 받은 겁니다 여기 나온의 손호님 선거관리비는 과거 6년간 사전투표에서 qr코드로 획득한 개인별 정치 성향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인마트에 맞게 여론조사회사로 뿌려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한 것을 손호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다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관위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없다면 이번 총선 끝입니다 아주 큰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힘당은 저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정 자료를 확실히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국힘당이 인천연수월 경선에서 역순으로 제가 민경욱 후보의 페이스북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김기홍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세 번 김기홍을 지지하는 또 다른 유권자에게 네 번 전화가 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 전거가 최정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선거고 경선입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굴종의 멍해를 쓰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최정된 자료는 그냥 인천광역시 연수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구권을 다 썼을 겁니다 본인들이 사전에 누구를 그냥 밀어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요식행위로 다 한 겁니다 깨끗한 척하는 환동원은 이번 인천연수월 경선 부정사건에 대해서 엉당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경욱 묻지마 커도프 데스도 답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목을 47개 만들고 17개 만들고 무한대로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게 별거 문제가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봅니다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있는지 부풀리고 싶으면 부풀리고 있는지 여러분 없애고 싶으면 깔아뭉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노마드님이 그냥 지정해라 대놓고 쇼질이 더 역겹다 아니면 북조선처럼 하면 되는 거죠 말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몇천억 예산 써가지고 합니까 그냥 북조선처럼 그냥 니 니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국민의 힘이 어려울 겁니다 2월 달에 좀 지지율이 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좀 선거에 손을 안 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속으로 참 사람들이 순진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2012년도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 총선부터 전국 차원의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것이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전국 전수조사가 다 마친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의 공직선거에 거의 모두 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의 실제 수를 모르게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필요한 만큼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집어넣는 과정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정적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가 받은 득표수 관련된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100%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어제 김용빈 씨가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이 시범적으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 24시간 cctv를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cctv를 24시간 촬영했건 안 할건 관계없이 너희들이 다 숫자를 만든 자료를 순간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 분석해가 너희들이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아 냈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지금 찾아내지 못한 것은 어느 놈이 도독질했는지만 못 찾아냈다 어느 자식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다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그것만 못 찾아냈고 그건 수사관들이 할 짓이고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 하겠죠 11번 했는데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돈이 안 듭니다 선거 프로그램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감만 염호되는 겁니다 더블당이 151석을 여러분들 얻도록 조작값을 넣거나 200석을 넘도록 넣거나 그것만 여러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벌써 여론이 막상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역전될 겁니다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벤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상이 의사정원학대 문제의 강경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윤정부와 수렁에 빠지면서 여러분들 그걸 학대를 하겠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딴 걸 만들겠죠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제가 여타 신문보다 더 문화일보 사슬에 난 겁니다 문화일보는 책재상 대단히 대통령실하고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대통령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매체 가운데 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문화일보의 3월 12일자 기사는 제가 여러분들 언론에서 본 최초의 본격적으로 진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대안은 여러분들 다 엉터립니다 왜 선거 문제를 직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4일 10일 총선을 4주 앞두고 여론지행에 크게 출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이름 기사가 아니고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더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경고인 겁니다 한동훈 효과에 따른 국민의힘 상승세는 한계에 도달한 듯 주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4당화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세력을 제기할지만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위성정당 이중대 조구혁신당의 상승세는 민주당 공전에 소외된 친문 8.6 운동권 세력을 끌어모으는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히 보인다 이번 총선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언더독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 치르는 힘든 선거인데 더 많은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추세를 뒤엎을 획기적 전략이 없으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17석 대 103석 84대 19 정도의 챔피언은 아니더라도 제1야당 탈환을 하기는 어렵다 어마어마해 심각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쓴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거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저하고 생각하기 전혀 잘하는데 이런 결과는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오야 마음대로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전 박해를 무릅소 4년 동안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진 사람들은 많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여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조작방법을 다 찾아낸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를 완전히 여러분들 다 밝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들 예외 없이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칼럼을 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지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선거 만듭니다 선거 만들고 아무리 심하게 이런 만들어도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윤 대통령 찍소리 못할 겁니다 국힘당 찍소리 못할 겁니다 한 팔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조작을 얼마든지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야기 못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원하는 대로 저는 뭡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민주당의 분당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공천을 마무리하고 10일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선거대책위원 제재가 출범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당의 배기종군함의 갈등이 수습되는 국민이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하냐 전산조작을 먼저 하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합니다 전산조작은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 넣는 겁니다 그 방법을 11번 이상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 왜 폐했냐 경상북도 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이런 조작을 너무 적게 한 겁니다 왜 조작을 했냐 조작하는 놈이 이러면 졸았냐 졸지 않은 것 같고 조작하는 놈이 봐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조작하는 놈이 이러면 이 15% 전국 평균이 15%인데 5%밖에 조작 안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거의 조작 안 한 거예요 대구 광역시에서 경상북도 그 친구가 졸았냐 안 졸았다고 보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러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호의의 향방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조작할 거냐 얼마나 조작할 거냐 얼마를 조작할 거냐 이런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국민들이 순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냥 이벤트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생긴 겁니다 윤 정부가 여러분들 뭐죠 그냥 드시에 완전히 걸린 겁니다 의사들하고 일정을 지금쯤 침묵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윤 정부가 그냥 대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어마어마하게 쉬운 선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절대 못 짓겠다 얼마나 정부가 형평이 없었고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보좌할 것 없었으면 도장 하나 찍는까지 간찰하지 못한지 이런 그대로 선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뭐 볼 거가 없는 겁니다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조작을 위한 모든 여러분들 다 주변 작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뭐 한의 현장이 어떻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 문화일보에 여러분들 사설에서 산 거는 이례적으로 문화일보가 지금 상황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설 쓴 사람들도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비극은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추세를 뒤엎을 획기적 전략이 없으면 지난 총선처럼 180 정도의 참편은 아니더라도 제1야당 탈환하기는 어렵다 그 사람들을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죠 윤 정부를 그냥 무력화시키겠죠 그걸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비급함과 무책임함이 결국 대한민국을 그냥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진짜 골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인간들 절대 안 듣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굴에 그냥 뭡니까 전혀 그냥 그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선거판을 냉정하게 읽는 객관적인 여러분들 진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나왔으면 안 믿겠지만 문화일보에서 여러분들 비교적 윤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매체에서 이런 냉정한 여러분들 현실 진단이 온 겁니다 어차피 이런 진단이 나오기 전에도 선거는 조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뭐 철없이 뭐죠 뭐 이번 선거는 조작 안 할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끈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제 그제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람들 정거 조작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용인정 2020년 용인정 이번에 이현주 후보가 나오는데 6.58%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탄이 후보가 당선됐던 2020년 총선에서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승으로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만 표 집어넣는데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못합니다 만 표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정에 3명이 들어올 때마다 이 탄이 후보가 찍힌 한 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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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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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만 3천 표를 만 3천 표를 좀 조작을 한 겁니다 만 3천 표를 이렇게 똑같은 일이 2023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얼마를 집어넣은 겁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9902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309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작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냥 조작값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냥 선거 데이터가 다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값을 이렇게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걸 때는 3을 집어넣은 겁니다 3 2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가짜는 항상 이러면 더블당표입니다 그다음 4.15 총선 3장당 한 장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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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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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사전투표율 그대로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19%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26%로 발표해 가지고 6.58%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 만든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겁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여기 이름을 한 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 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후보가 출마한 용인정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위조투표율을 13610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현주 후보가 이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준도 조작하게 되면 위조투표를 22201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성을 하는 거죠 아예 화끈하게 뭡니까 그냥 확실하게 그냥 조작했다 이렇게 하면 조작값 50% 그러면 4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표 4.15 총선 수준까지 조작한 만표 1만 3610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에 전부 다 섞은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수준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강남에 여러분들 몇 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블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추준으로 2번 사전투표를 9.61% 정도 조작하게 되면 그럼 전부 다 뭡니까 다 섞은 합니다 강남 3구도 몇 군데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표 집어넣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선 때 권영세 용산구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 무자비하게 할 겁니다 왜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바보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보려고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힘당이 대피하더라도 저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바보 천치들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리기를 하니까 사전투표자수를 반드시 개수해야 된다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제 만드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찍어야 된다 뭐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용인정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국에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을 한 다음에 그걸 기본값으로 해가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4월 10일 다가오는 총선의 예상치를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3,610표를 집어넣게 되면 A후보가 몇 표 받고 B후보가 몇 표 받는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610표를 집었는데 누가 이기겠냐 이야기죠 13,610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다 쑤셨는데 누가 이기겠냐 이야기죠 김태우가 어떻게 이러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기겠습니까 37,771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득표율 객자 17% 낮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 대통령이 책임지어야 될 일이 있겠지 뭐 대통령이 책임지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다면 이쁜 마누라 있겠다면 뭐가 이러면 책임질 일이 있겠으면 나가면 그만이죠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러면 종로구 중구 성동 다 되는 겁니다 선거결과는 뜻궁을 늘어봐야겠지만 거의 저가 볼 때는 뭐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한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아무리 조작을 심하게 하도 윤 대통령이나 국힘이 아무 이야기 안 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저항 안 할 거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시안님 말씀처럼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힘의 공관위원장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공관위원장을 맡게 되면 유혹이 많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뽑아달라 회사 지분을 줄 테니까 뽑아달라 이런 유혹이 많죠 이런 사건의 오비일학이라고 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제 의심스러운 거래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이번에 국힘당 공관위원장이 되신 정령한 고려대 교수가 1월 8일 날 공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1월 10일 날 본인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을 9천만 원을 받고 채원기 변호사에게 넘겼는데 그 채원기 변호사가 2월 7일 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으로 발표됐거든요 이게 공관위원장이 되기 전에 거래가 아니고 공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절대 해서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거래인 겁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 자원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1월 10일 날 공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9천만 원을 받고 법무법인을 이동하고 그 법무법인을 구입한 사람이 국힘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여러분들 왜 인재가 영입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뭐 아닌데 채원기 변호사가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심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 겁니다 정령한 고려대 법대 교수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특정인하고 여러분들 돈거래를 한 것 자체가 그게 입이 100개라도 여러분들 변호하기가 힘든 사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올렸네요 최원기 변호사 9천만 원을 정령한 공관위원장에 주고 법무법인 대표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의힘의 인재영입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원기 변호사가 대전지역구를 고르느라 세 군대를 보류했습니다 그게 최원기 변호사를 위해 가지고 대전지역구를 고르는 동안에 후보를 발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원기 변호사가 중국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경선을 요구하니까 중구 재공구 이후에 하루 만에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발표됐습니다 9천만 원 실제 주고받기는 했을까요 선거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람이 왜 법무법인 지분을 전부 양수하고 대표 변호사가 됐을까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법무법인을 공천관리위원장인 정령한 교수는 왜 여러분들 하필 공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월 7일이 되고 1월 11일 날 9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그거를 특정인에게 이동하고 그 사람이 인재영입 케이스로 발탁되는 보통은 있는 지분도 처분하게 됩니다 정령한 위원장은 고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다가 왜 공관위원장 임명이 된 지인 이후에 최원기 변호사에게 넘겼을까요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 소지를 검토하여 신민단체의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래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대놓고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매간 매직을 거래 중인데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입니까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매간 매직을 거래 중인데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법률가니까 과하지 않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다 덮으려고 하겠죠 덮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국힘당을 흔들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옳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힘당은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내가 세는 인생가는 그게 아닙니다 국힘당을 보호하고 나발이고 그건 다 제쳐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는 우리가 했으니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런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섹션으로 이제 거의 확실이 된 거 아닙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 김용빈 선관위 위원장이 사무총장이 이제 최종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제 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린 거죠 뭐 그 사람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들 못 찍겠다는 건 뭡니까 위조 투표관리 제3의 장소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거 조작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 총선까지 보면 국내 부재자 투표는 일정 지구의 이름들 의문이 되고 해외 동포를 상대한 국외 부재자 투표는 전부 전국적으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 이전까지 이름 조사하더라도 부재자 투표는 또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마무리된 것이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이 전수조사가 마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 jah님이 수행한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특정 공직선거의 조작 정도를 시각적으로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작업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죠 이게 관내 사전 투표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740만 표였지 않습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235만 표로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 투표자 수를 늘려야 더 조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사전 투표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740만 표에서 1235만 표를 늘려야 더 많이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나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jih님이 아주 정성들에서 보내줬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 조작 정도가 조금 높습니다 6% 대 7% 조작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약지구를 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선거에서 좀 취약지구였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호남권에 대폭 사전 투표 조작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어집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리고 실수가 발생한 것은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에 뵈가지고 사전 투표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고 보시게 되면 호남권 차익값을 강화했고 경부 일부 지역의 차익감이 약화됐다 이게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제 추정치는 230만 표로 추정을 했는데 제야 전문가는 여러분들 이것을 240만 표로 추정하니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거의 240만 표 내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조작이 얼마만큼 웃기는 결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면동 차익값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국의 여러분 은면동이 3491개입니다 3491개 3491개인데 3491개 가운데서 여러분들 더불어민국 선거의 차익값이 플러스인 경우가 부산 205대0 대구 139대0 대전 79대0 울산 56대0 제주 43대0 세종 16대0 서울 423대1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부산의 205개의 은면동에 전부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여러분 뭔가 하니까 205개의 이름 동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던져 가지고 매번 앞면이 다 나오거나 매번 뒷면이 다 나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205승입니다 2분의 1을 205개의 이름들 곱한 겁니다 아마 수경분의 1일 겁니다 부산의 205대0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를 여러분들 205번 치렀을 때 모든 선거에서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이길 확률이 바로 205대0를 뜻하는 겁니다 미친 결과고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3천 명의 여러분들 구성원을 가지고 9천억의 예산을 써가지고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 온 겁니다 서울은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은면동이 424개입니다 424개 가운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423군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한 군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겁니다 2분의 1의 423승입니다 423번의 이름도 선거를 치러가지고 전부 다 더불당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5대0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제야 h님 이름 조사한 걸 보면 70승 205승이야 70승만 하더라도 11회 8천59승입니다 505백 8천59경분의 1입니다 미친 확률인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 거죠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11번 12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일이지만 저는 4월 10일 총선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걸로 봅니다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야 h나와 제야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에서 또 같은 짓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확률은 이겁니다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런 선거를 날이 갈수록 더 화끈해집니다 부정선거가 날이 갈수록 더 화끈해져가지고 도저히 암세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참 2월달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인기도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란 게 제가 계속 경고를 한 거죠 당신들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못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당할 거다 이번에 이런 선거 넘어가면 대선은 그냥 자동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을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전투표 자서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고 그 개인 도장은 사전 등록하면 안 되고 1996년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일 날 당일 날 아침에 투표록에 날이 나는 것을 여러분 가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국민들 여론이 좀 많이 각성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래도 조금은 기회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좌파진영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이런 방송조차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어부지르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런 방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나마 이런 밝혀지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언제 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나 훔치고 하는 걸 다 밝힌 것이고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빼도박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뭐 어차피 뭐 노력해봐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특정후보하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전투표 양일사에 실시하고 실물특표 전 사바골사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더 확연하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야 h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2012년 국외 부재다 투표가 이름 조작한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보궐선거에서는 15%대 선거인수균형 15%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찾았는데 22.640%가 찾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해 가지고 7.5%를 부풀리고 37,771표 위조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뭐죠 이렇게 쑤셔 넣은 겁니다 20개 동에다가 염창동 뭐 하곡본동 가양일동 이런 식으로 염창동만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방법은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하곡 염창동에 2824표를 집어넣고 하곡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고 모든 표는 더블당 후보와 함께 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해 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해 놓으니까 표를 한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런 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띠버린 겁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더블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를 36,557표를 67표를 받았는데 갑자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 진양 보궐선거에서 7만 4200표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끝나고 나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뭐죠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작하면 다 이렇게 되고 2023년 선거 2022년 선거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이번에도 개원선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면 개원선 무너뜨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 이거를 4년 이상 정도 이렇게 규명해 왔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뭐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래도 끝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정도가 작성이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이번에는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